어떤 걸 담당하실 쌤이세요? 뭘요? 뭐 어떤? 파트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오물 파트고 이제 오물 그... 저는 당연히 뭐 비주얼 담당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뭐 비주얼 담당 아닌가요? 웃어줘, 여기서 안 웃어줘. 그것도 안 웃어줘. 오빠, 자기가 얘기하면 자기 공부해. 오빠 탈비 오빠 살린다. 오빠 탈바가지한테 맨날 먹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진짜로. 오빠 그림이 너무 좋아요, 지금. 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 이걸 어떻게 올렸어, 이거를? 잘 올렸어요, 잘 올렸어요. 열심히 올렸죠. 잠깐, 잠깐, 잠깐. 진짜? 던지려고 하시네. 안 돼, 던지면 안 돼, 오빠. 누구일 거야, 누구일 거야.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어쩔을지. 저쪽 손잡이 쪽을 주시면. 누굴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우와, 우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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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잡을 수 있나? 네, 됐어요. 땡기, 땡기, 땡기. 놓으셔도 돼요. 이게 사람이 봉지에 몰리면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내려오시면 돼요. 오케이. 나다. 아니, 이게 행어가 이게 뭐가 없는데, 지금 이게? 이게 뭔가 지금 부족해. 이게 이거인가? 아니, 그런데. 얘 왜 이렇게 눈 시커메, 쟤는? 어머, 무슨 일이야. 좀 태닝한 애 같은데, 이렇게. 그게 뭐예요? 어제까지 다 보니까 기생충 속평 나온다던데. 그거. 집 이상. 아니야, 김용. 아하하하하하하하. 나, 나 볼 수. 잡을 수 있나? 네, 볼 수 있어요. 송수환 오빠가 말이 많은데 지금 말이 한마디도 안 하셔. 하하하하하하. 오빠 화 많이 나신 것 같아, 지금. 이거 제가 할게요. 줄 수 있어요? 예, 예. 네, 그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가 봐. 어? 어, 그러네. 어이씨. 어머나. 어, 그러네. 어이씨. 어머나? 왜 이래? 오, 됐다. 됐다. 여기까지네. 아, 됐네. 망치에 빠졌어요. 이거네. 어, 여기까지. 저 박나레 씨, 해 봐요. 망치가 빠졌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안 나와요. 응? 이게 여기네. 깸손 깨 피우고 나가고 집에 가고 싶어. 아이고, 왜 빠졌어? 왜 빠졌어? 아이고, 희마리 형 속에 빠졌어. 빠질 리가 없네. 안 되겠다, 오빠. 저거 쇠망치 있어요. 아, 쇠망치 있어요? 선생님 텐트 되게 잘 치시는데? 텐트 가볼게요, 그래.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하면 연락 드릴게요. 저기, 그, 저기, 그, 그, 그. 입금해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 분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이고, 와서 즐기면 된다고 그랬지. 아우, 갈게요. 네, 네. 아이, 감편해 주세요. 아이, 가시를 해. 자아. 자아. 파지락 술집 갑니다. 마늘 못 드시는 분 없죠? 야, 호추 진짜 맵다. 와. 와. 와, 호추 맵다. 와. 와, 호추 맵다. 와. 와. 와, 호추 맵다. 여기다 이제 맥주를 넣는 거예요. 오빠,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림하냐는 지금. 크로플을 만들어줄게요. 크로플이요? 네. 크로플이기가 뭐야? 잠시만 기다리죠. 네. 오, 맛있겠다. 오, 맛있는 냄새. 네. 자, 됐어요. 첫 번째 손님. 우와. 기호에 맞게. 카페에 온 것 같아. 야, 멋있겠다. 우와. 우와. 컸다. 먹어봐요. 여기 가로수 길이야, 봐봐. 장난 아니야, 지금. 송송한 길이라고. 하하하하. 멋있다. 하하. 하하. 한숭아, 이제 빵에다가 뭐 넣고 한 거예요? 아니면 빵만 한 거예요? 괜찮아요? 응. 안 넣어. 맛있어요. 빵을 어떻게 구우시기야? 빵을 어떻게 구우시기야? 토스트 기름을 넣었나? 뭘 넣었나? 버터. 버터로 하지. 뭐 올리브유 PPL 받은 게 있어요? 넣으려면 안 되나? 라이브를 사는데?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튀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튀는 거야? 오빠, 아우. 아우, 가만히 계셔.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기름을 둘렀던 데에다가 버터를 두르니까 이게 튀지. 너무 질세다. 하겠다.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아, 진짜. 아, 진짜. 가만히 기지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왜, 왜. 왜. 눈을 좋아서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 아세요? 어, 알죠. 난 우리는 알죠. 갑자기 요즘에 이거 생각나가 집에서 제가 이걸 시켜가지고 해먹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 거짓말. 뽑기 PPL이죠. 나 이제 뽑기 모델. 진짜 저 오빠 진짜. 오빠, 피부색도 달고나예요, 지금. 달고나 오빠. 뭐, 맞아? 하루 만에 고립된 것 보여. 그럼 왜 이렇게 탔어, 오빠는? 나 진짜 많이 탔어, 형님. 많이 탔어, 형님. 자, 제가 이거 해줄 테니까. 해줄까요, 아니면 각자 하나씩 잡고 할 줄 알아요? 저거는. 어, 나도. 뽑기 아저씨가 해줘야 돼. 이게 원래 못하면 태워 먹거든. 맞아, 나 태워 먹었어. 물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대박. 이거 진짜.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나는. 자, 찍어보세요. 아, 예. 자, 어디 갔어요? 뽑기. 뽑기, 여기요. 뽑기 대보세요, 여기. 뭐 있어? 자, 대보세요, 대보세요. 왜 거기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나쁘게 나오잖아, 이렇게. 왜, 왜.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상한데요. 아니, 판부쳐. 판이 들어갔어요, 저거. 아, 이렇게 손을. 아, 이렇게 손을. 막대, 막대네. 이렇게 빨붙이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처음이니까 엔스비로 일단... 드셔보세요. 이상하보자, 영지. 맛을 보세요, 일단. 뭐야? 이게 왜 이래? 미스터 달고나 씨, 나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할게요. 박아주셨나? 하트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제 손을 튀어서 먹으면 돼. 굳었어. 굳었어. 맞아, 조금만 줘. 이게 잘못하면 손맛 나잖아요. 근데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괜찮아요? 네. 그대 모습을... 보라빛처럼... 두 분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난 정말 계속 봐도, 봐도. 저기 계신 분이 제가 알던 선배님이 맞나. 내가 알던 오빠를 아는 것 같아, 너무. 나는 오빠를 공짜 하나 짜고 싶어. 실패한 것 같아. 이 작품에 이름을 넣어주니까. 이 작품에... 보네. 보네. 얘 말랑말랑해. 근데 절대 먹으면 맛있어. 이럴 때 듣는 노래가 또 있지. 뭐야? 술래잡기 몸을 즐거우니 말도 빡. 잘 됐다. 자, 나를 씻어. 네? 뭐 먹어봐. 달고랑 선생님. 먹어봐, 이거. 이번 작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건... 달고랑으로 혼빵을 만들어도 좋네. 이게 원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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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행복하다, 이거지.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만큼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행복하다. 네, 그렇죠. 와. 그러네. 너무 맛있다. 뜨겁다. 이런. 맛있죠? 너무 맛있다. 졸리로 돌아보면 안 돼. 너무나 짧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